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번 국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는 아주 도돌한 점이 야당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형국이나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아주 물로 보는 것이죠 헛수아비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하는 동안 참석 대상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청으로부터 심한 몸수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당 홀대의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상황을 정리한 기사들을 보면 좀 심한 일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이미 들어서 있는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려 하자 바로 문 밖에 있던 경호처 요인들이 신분 확인과 함께 양복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휴대전하다 이렇게 답하자 경호가는 손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 여러 군데를 더듬어 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검색봉 스캐너까지 몸에 갖다 대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색당하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다면서 입장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분노를 표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실린 깊은 뜻 숨은 뜻을 잘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참모 7인의 기습 통보입니다 10월 28일 날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전날인 10월 28일 날 저녁에 무더기로 국감에 못 나가겠다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출석 의사를 급히 통보한 인물들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철장, 이승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모두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회에는 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부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뒤에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주 긴류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청와대 참모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궁금한 점을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에 국정해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만큼 더 긴류하고 또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종호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무척 힘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열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개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닭을 쫓던 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감사인 김성은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껏 가타부타 출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 갑자기 못 오게 또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그 수준 그 이상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야당을 대하는 태도는 곧바로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로 확대해석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재인산성을 축조해도 조용하고 정치방력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조용하고 대법원을 접수하고 선관위를 접수하고 헌재를 접수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더라도 다 조용합니다 절정 이른바 클라이맥스는 국민 표를 대극 훔쳐서 선거를 조작하더라도 야당이라는 것이 조용하니 함부로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거를 조작하더라도 야당이 오히려 여당을 두둔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야당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국감장에서 수모를 계속해서 당하는 야당을 두고 한 네티즌입니다 케리팍이라는 분은 이렇게 자신의 SNS에서 주장합니다 국민의힘당이 이번 국감에서 겪은 치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외면한 결과가 어떠십니까 달달하십니까 부정선거는 언모론이라고 열심히 소방관 역할을 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치욕도 감내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진실 규명 없이는 다음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장이 눈빛 한번 째려보면 이쁜 것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업자득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야당과 국민은 지금보다 더 심한 대접을 앞으로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나라든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에 매달리면 결국 가혹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깊이 강하게 체험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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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